레도컴퓨터 편집하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짜증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맥으로 파이널컷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면 인코딩이 엄청 빠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맥... 이 새끼는 너무 비싸 왜 이렇게 비싼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비싸요 맥 쓰시는 분들의 불만도 대부분 이 비싼 가격이더라구요 모니터가 좋은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비싸다는거죠 어차피 저같이 이런 안경쟁이들은 뭐 5K 8K 이딴거 다 필요없어요 어차피 막눈인데 뭐 좋으면 뭐해요 그냥 화면 나오면 그거는 된거죠 안그래요? 암튼 오늘은 제가 시중에 판매중인 맥을 사가지고 속도를 한번 확인해보려고 했다가 요놈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굽니까? 컴팔이죠? 그래서 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맥 사양입니다 조립PC로 부품을 똑같이 구성하면 이정도 가격이 나오네요 절반 이하네요 케이스 선택이 고민인데 애플만큼은 아니어도 최대한 깔끔하고 예쁘게 애플 느낌이 나야되니까 다크플래시의 DLM21 메시 민트를 선택할게요 케이스가 녹색이니까 아무래도 이름은 음... 쑥맥으로 하겠습니다 뭐 대충 요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떤가요? 맥 느낌이 살짝이라도 나나요? 이제 소프트웨어가 문제인데 구글에 찾아보니까 없는게 없더만요 그냥 잘 맞는 부품으로 견적내서 조립하고 소프트웨어 최적화만 잘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대부분 프로그램들도 잘 돌아가고 옛날보다는 오류도 적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인코딩 시간을 한번 비교해 봐야겠어요 베가스 대 해키네 인코딩 속도 비교입니다 파이널 컷이 빠르긴 하네요 역시 애플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보다 사이가 너무 크네요 이정도면 그냥 애플 사가지고 파이널 컷으로다가 편집을 해야되나? 요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시중에 판매중인 맥이랑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만든 요 쑥맥이랑 성능을 비교했을 때 과연 동일한 성능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이... 거기 누구 맥 가지고 있으면 하나만 주라? 일주일 정도 쓰고 돌려주는 건 괜찮잖아? 여튼간에 오늘은 맥이 좋다고 해서 테스트용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도 오늘처럼 비교해보는 영상을 많이많이 만들테니까요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